가스 안전사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가스 불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범화 시에는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스 사용 중 다리를 지으면 안됩니다. 가스 사용 후에는 중간 밸부를 모두 중독해야 합니다. 가스가 소지 않는지 기능물이나 검검의 등으로 수시로 검검해야 합니다. 탈빈기에는 얼었던 땅인 누가 기반 심화 때문에 땅속에 대관이 풍성될 우려가 있는데요. 엘티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엘티가스 용기와 코스의 상태를 살펴보고 연결 부위가 미순해지거나 풍성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유사철 가스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유사일 곳의 가스 근무가 엘티지인지 도시가스인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엘티가스는 해당 판매업소,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가스 시설 철거와 설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 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마금 조치가 필요한데요. 가스 배관을 소소하게 마감할 경우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 위험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마금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강마철에는 가스 안전사고가 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강마철 가스 안전관리 요령을 미리 숙지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호스와 가스 용품, 배관 등 연결 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본 후 고래 센터는 근무가에게 의뢰하여 미리 구체해야 합니다. 악착스러운 호우로 침수가 오게 되면 엘티가스 사용 때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옥상이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침수 후 가스 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 숲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수가철에는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을 비우기 전에는 반드시 가스 안전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연소기의 마개는 물론 반드시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감가하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계량기 전단에 부착된 메인 밸브까지 잠가져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가스 시설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 시설의 연결 부분을 기능물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너무 큰 냄비를 사용하면 국사염 때문에 부탄 캔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음식을 조리한 후에는 반드시 부탄 캔을 분리시켜 보관하고 가슴 부탄 캔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시내에서 구멍을 낸 후 화기가 없는 곳에 걸어야 합니다 겨울철 고일러 일산화산소 중독 사고의 원인은 고일러를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급계기구 설치 분량, 계기간 연결부 입찰 등으로 인해 폐가스가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철저한 고일러 시설 점검과 환기로 가스 사고를 예방합니다 고일러 연소 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에는 즉시 고일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공범을 받은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일러 사용 전에는 반드시 외기감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또 백전 안에 수집 등 이물질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천이나 비닐 등으로 고일러실의 환기구를 막으면 매우 위험함으로 고일러실의 환기구는 꼭 열어줘야 합니다 연소기 사용 전에는 먼저 연소기 코, 중간 밸브, 용기 밸브, 구식하트인 경우에는 계량기에 부착된 배구살을 담급니다 또한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상황에서는 절대 담배 등을 피워서는 안되며 전열비구를 포함한 사기를 논리해야 합니다 가스에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가스를 공급한 업소에 연락하여 공범을 받은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LPG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는 얇은 선을 물에 적셔 누출부위에 붙어 누출량을 최소화합니다 주변의 화기를 모두 제거해야 하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기를 도전기에서 분리한 후 화기가 없는 장소로 얹어 가스를 감출시킵니다 소량의 가스가 LPG 저장탱스에서 누출되는 경우 화기 사용을 금하고 프로포증으로 누출부위를 응급 조치합니다 계량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즉시 주 밸브를 감추고 주변의 화기 사용과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을 뿌려 탱크를 식히면서 화재를 제어합니다 LPG 저장탱크 및 용기 등에서 안전벨브가 방출되는 경우 LPG 배관 및 용기 집합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즉시 주 밸브를 담그고 주변의 화기 사용과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가스 누출 검지기, 기눗물 등 발포성 용액으로 노출 부위를 확인하여 고무 튜브 등으로 응급 조치합니다 밸브와 용기에 부착 후 조정기 부착 후 코스나 관 연결부 등에서 유출되는 경우에는 용기 밸브를 담그고 유출부위를 더 조이든지 패킹을 넣고 다시 조여줍니다 LPG 저장탱크 및 용기 등에서 안전벨브가 반출되는 경우 신속히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의 화기 사용과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상승시키고 내부 압력이 상승한 경우 물을 뿌려 냉각 수출을 취합니다 지하실 또는 지하 사업장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경우에는 가스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의 화기를 제거합니다 지금 가스가 성구역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풍속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지하실로 연결된 두 벨그를 차단하고 국소 배기장체를 이용하여 화기가 없는 외부 장소로 가스를 대출 확산시킵니다 가스 누출 검지기 및 산소 농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내 가스 농도를 수정합니다 LPG나 도시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하면 산소 결핍을 일으키도록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즉시 옮기고 호흡이 곤란할 때는 인공호흡, 산소 흡입 등을 실시합니다 LPG에 의해 동성을 입었을 때에는 산소 부위를 미지근한 물 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씻고 유류가 얼어서 떼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그 주의 부분을 잘라내도록 합니다 LPG나 도시 가스에 입은 흡입을 입었을 때에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식히고 잔만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산부는 가재룸으로 보호한 후 즉시 풀을 받도록 합니다 암문묘와 같은 독성각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중화 설비의 정상각수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 위의 발생 지역 주위에 전개 표지판과 전개기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인지시킵니다 점검 장비로 가스 뉴스 부위를 조사하고 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가능한 한 2인 이상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 보호의 등을 착용한 후 작업해야 하며 항상 바람을 등지고 작업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상자를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합니다 공기에서 암모니아 누출 시에는 부상 사용을 규제합니다 공구를 착용하고 누설 장소로 물을 주입해가면서 용기 벨그를 찾습니다 물을 주입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용기가 물속으로 가라앉도록 합니다 대관 중에서 암모니아 대량 누출 시에는 부상 사용을 규제합니다 또한 물뿌림 장치 및 물을 주입하는 장치들을 이용해 암모니아를 극사하고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나가와 근처 주민들에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행복히 대피하도록 연락을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로 흡입했을 경우 환자를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장치로 옮겨야 하는데요 가능하면 척지 20도 정도의 따뜻한 방향에 안전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이 동작 상태에서는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피부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15분 동안 기누와 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암모니아 가스에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세탁하고 건조시켜야 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물을 이용하여 적어도 15분 이상 깨끗하게 물을 짓습니다 염소 가스 누출 시에는 염소 중화 설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단일 자동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제어 패널에서 수동으로 가동하여 염소 가스의 확산을 막습니다 주 밸브의 고장, 용기 손상에 의해 가스가 누출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방독 마스크나 등기 호흡기를 착용한 작업원이 행복한 누출을 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심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염소 투입실의 모든 문을 세제합니다 가스의 확산 상태, 풍향을 확인하고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킵니다 용기에서 액체 상태로 누출될 때는 누출 부위를 위쪽으로 향하도록 용기를 회전시켜 아픈 상태로 나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용기의 누출 구멍이 작은 경우에는 뾰족하고 단단한 나무나 낙증으로 박고 즉시 응급 장비로 누출 부위를 막습니다 염소 투입 설비 또는 가까운 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즉시 염소 투입을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화 작업에 나섭니다 염소 설비 내의 가스 압력 상승을 번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대량의 물을 뿌려 냉락하도록 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 인근의 위험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직원 외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모두 대피시킵니다 염소 가스의 인체 접촉제 응급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침이 날 정도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 놓쳐 안정시키도록 합니다 검증이면 박화수, 파, 커피, 수량의 알코올을 넣은 물 등 청량 음료수를 먹입니다 염소 가스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가량의 물이나 생리시검수로 눈을 부서내면서 계속 푸록한 후 폐균된 공대로 감싸고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중증일 경우에는 응급 조치로 곧바로 의사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가스 사고 발생 시에는 먼저 가스 용기 등 두 밸브를 담그고 창문을 열어 판기를 시킵니다 한국 가스 안전공사 또는 가까운 처방서와 신정관성 등에 신고한 뒤 LPG 판매업소, 도시 가스사 등 가스 공급자에게 연락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재산뿐 아니라 운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가스 안전사고 그가 세심한 주의와 사전 점검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주의와 사전 해제가 לת됨 수 있습니다